비타민과 미네랄 응, 그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별도 보충해 주어야겠구나 가자, 에이봇! 잠깐만! 에이봇 커넥트! 에이봇이 에토미에 연결됐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찾으면 돼 먼저 영양소 공급이 최우선이야 비타민 10종과 미네랄 2종은 물론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제공해 줘야 해 그리고 물엿으로 단맛을 내지 않아야 하고 소포장으로 언제나 간편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잠깐!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게 맛있어야 할 것 같아 그렇다면 역시 젤리지! 그럼 에토미 서치! 에토미 키즈 구매 멀티비타민! 우와! 에토미 키즈 구매 멀티비타민은 10종의 비타민과 2종의 미네랄을 통해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어린이의 일일 영양소 권장 섭취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양소를 만족시켜주면서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내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먹는 에토미 키즈 구매 멀티비타민!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토미 키즈 구매 멀티비타민을 소개해주고 올게! 가자! 에이봇! 12가지 비타민과 2종의 미네랄을 말랑말랑 맛있게! 에토미 키즈 구매 멀티비타민! 에토미!